안녕하세요. 희선이네입니다. 좀 전에 제가 입 정리도 해가면서 그동안 순따기를 많이 해줬던 거, 순짓기를 많이 해줬던 거를 수영도 정리해가면서 그리고 또 삽수를 좀 잘랐어요. 그래서 삽수 자른 게 조금 나왔는데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만 지피 삽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삽수가 있잖아요. 삽수가 있으면 이 끝을 반듯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알코올로 소독한 커터칼을 이용해서 이게 삽목할 때 쓰는 삽수 도마예요. 이 삽수 도마로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반듯하게. 반면을 반듯하게. 이렇게. 보이시죠? 반듯하게 잘랐으면 이거는 삽수가 되게 약하고 작잖아요. 그래서 지피도 이렇게 작은 거 준비했어요. 작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구멍이 있어요. 구멍을 이렇게 해가지고 꽂은 다음에 이렇게 꽂으셨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살그머니 짜주시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다 짜내지 마시고 살그머니 짜셔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트모스 삽목처럼 이 끝에 부분, 이 부분을 엄청 이렇게 꼼꼼하게.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이게 지피 안에 들어가서 가지하고 하나가 되지 않고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면 삽목 성공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끝부분을 꾹꾹 누르고 이거를 이렇게 소주컵에 안착을 시키려면 여기를 좀 더 이렇게 반듯하게 잘 앉아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얘 이름은 빅보예였어요. 그래서 하도 제가 이름을 삽목하면서 잘 잊어버려서 미리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놨어요. 여기 보이시죠? 빅보예라고. 빅보예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안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도 한번 놔둬보고 여기에 밑에 상토를 조금 깔고 상토로도 좀 덮어보고 이랬는데요. 저는 그냥 뭐 뿌리가 나오고 안 나오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기보다는 상토를 엎어주는 게 되게 조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상토와 또 이 지피 피트모스 압축시킨 이거하고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더 뿌리를 빨리 내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안심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놔두셨다가 뿌리를 보시는 꽃님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식의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면서 놔두는데요. 나중에는 상토로 한번 덮어서 뿌리가 더 빨리 내리고 안착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시 다른 거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 삽수가 조금 크지요? 이런 거는 이렇게 소독되어. 이건 카타칼인데 소독을 알코올로 한 거예요. 미리 해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반듯하게 여기를 단면을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잘라서 이거를 이거는 조금 삽수가 크니까 지피를 조금 큰데다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꽂았죠? 이렇게 꽂으셨으면 이렇게 지그시 한 손으로 눌러서 물을 짜주시는 거예요. 지그시 이렇게 물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이 입구 이 부분을 아주 단단하게 꼭꼭 이렇게 만져주세요. 그래갖고 지피와 이 삽수가 한 몸이 돼서 착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껍질은 벗기셔도 되고 안 벗기셔도 돼요. 그런데 안 벗긴 거는 나중에 뿌리가 나오면 그거 벗길 때 뿌리 다 뜯겨나가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그냥 지피 껍질째 화분 가리를 해줘도 분업을 시켜줘도 아무 이상이 없이 잘 커요. 그래서 굳이 막 이거를 벗기려고 애를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지피 껍질이 부직포예요. 아주 얇은 부직포인데 이거 그냥 그대로 분갈이하고 분업을 시켜주셔도 아무 이상이 없이 꽃이 잘 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이름표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미리 적어놨다고 했죠. 하도 이름표를 잃어버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몇 번 이렇게 놔두시고 하다 보면 이렇게 하셨고요.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거 되게 튼실하죠. 이렇게 꽃머무리를 놔두고 지피에 꽂아도 되고 잘라서 해도 되고 이러는데 지피에 꽂아 놓으려면 얘 나름대로 삽수도 애를 많이 쓰겠죠. 왜냐하면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 조그만 꽃이 이거 사실 꽃 같은 꽃도 아니잖아요. 얘가 남겨놓는다 그래서 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어떻게 보면 에너지만 얘가 뺏어먹는 꼴이 돼서 저는 주로 얘를 잘라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보시고 끝을 정리를 해주시고 반듯하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한 다음에요. 얘도 조금 삽수가 큰 편에 속하잖아요. 이렇게 이파리도 조금 있고 이런 것들은 큰 사이즈의 지피에 이렇게 꽂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꽂아주셨죠? 그 다음에 물을 짜주라고 했잖아요. 지그시 물을 짜주시는 거예요. 주로로로록 나오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또 이렇게 꼼꼼하게 눌러주시는 거죠. 제가 이게 물이 지피는 물에 다 담근 거라서 물이 묻을까 봐 제가 한쪽은 이거 장갑을 꼈는데 양쪽 다 꼈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이게 장갑이 되게 예쁘다고 꽃님이 어디서 사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우리 아들이 선물해 준 거예요. 제가 꽃에 미쳐가지고 맨날 베란다에서 살고 이 비닐장갑 꼈다 이거 꼈다 저거 꼈다 막 이러니까 어느 날 이거를 박날에 가드닝 장갑이라나 뭐라나 해가면서 이거를 어디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장갑도 예뻐요 하고 칭찬해 주시는 거님들도 계셨어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특히나 더 이렇게 큰 삽수는 상토로 그냥 한 번 더 해서 완전히 그냥 그 안에서 알아서 뿌리 내리게끔 왜냐하면 그냥 놔뒀다가도 뿌리는 내리잖아요. 그런데 뿌리가 내리고 나중에 상토에 옮겨주셔도 되는데 분갈이 하듯이 옮겨주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아예 이렇게 한 다음에 연질분에 아주 작은 연질분에다가 상토 조금 깔고 그 위에다가 지피 이렇게 꽂은 거를 얹어가지고 그냥 흙으로 덮어주고 나면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뱃속 편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율리아나 연지곤지 이거 하나 한번 해볼게요. 율리아나 연지곤지는 조금 이파리도 골드립이고 되게 좀 여리여리해요. 요거는 작은 지피에다가 삽목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끝에를 그냥 깔끔하게만 잘라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요렇게. 요렇게 하신 다음에 요렇게 만들어진 거를 요렇게 작은 지피 있죠? 작은 지피에 꽂아줘 볼게요. 요렇게 꽂아주세요. 꽂으셨죠? 그러면 쪼로록 물을 짜주시고 아주 꽉 짜서 물기가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알맞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요거를 밑동을 판판하게 해서 뿌리가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도 하면서 소원도 빌면서 너 뿌리 얼른 나와줄 거지? 하고 물어봐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움직여도 안 빠지게 이렇게 착 안착을 시키면 여기 율리아나 연지곤지 이름표 미리 달아놨어요. 하도 툭하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산모기 끝! 여러분, 건강하게 행복하게 한 주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